진짜요. 내가 가진 욕심의 그릇은 과연 어디까지인가? 오!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네! 수레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! 으아! 제발 누가 이것 좀 멈춰줘! 여기가 바로... 골드치즈 쿠키가 세운 왕국! 우리가 제대로 찾아냈어! 이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신전 좀 봐! 어? 누군가 있다! 관문을 통과하고 싶나? 자격을 지닌 자만이 황금의 낙원으로 갈 수 있다. 지나가게 되지 않겠다. 물러서라. 들어갈 수 없다! 이럴 수가... 어둠마녀 쿠키와의 전쟁을 끝내고 왔더니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! 단 하나도, 단 한 털도 내게서 빠져나갈 수 없어. 내 생각보다 너희들은 훨씬 더 흥미로운 존재일 것 같고... 이 목소리는... 반짝이는 것은 모두 짐의 것이니라. 짐은 골드치즈 왕국의 신이다. 신의 명령이다. 황금빛 공격! 신의 권능! 그래, 너희들이 현실에서 온 쿠키들이란 말이지. 숱한 소란을 일으키다니... 주목받는 걸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. 신의 신중함을 확산하세여. Lou Gotta High Massive' AKS